1층 전부 물이 차 있으니까요 1층은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2층은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2층도 뭐 올라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 뭐 올라가 있네요 저 사람은 지금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전혀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것은 우리들 뿐입니다 예 전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었는데요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지금 물건을 가지러 오는 사람도 있네요 피난소에 가면 이런 정보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살기 위해서니까요 하지만 뭔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또 여진이 일어나면 큰일이니까요 정말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의 재고가 있습니까 4만 정도의 재고가 있네요 다 합쳐서 15,6만 정도 상자가 있습니다 저쪽도 컵라면이나 술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저쪽은 전부 술입니다 전부 근데 지금 물에 쓸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 기린비루 아 기린비루 기린비루 그쪽도 이번 피해를 입었습니까 네 다 기린비루 쪽도 쫙 전부 흡질려갔습니다 뭔가 그 약탈이지만 굉장히 한가로운 듯한 모습의 약탈이네요 저 사람은 지금 경트럭 조그만 트럭 아주 꽉꽉 채워서 물건을 약탈해 가고 있네요 외국하고는 좀 다른 다른 풍경의 약탈 장면이네요